오늘도 보산에 맛있는 배전초밥집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조금더 뱃밥도 있고 있네 정리가 있는거고 주껍? 응 이거 장난 아니네 안 돌려 저기 밥 몇개여고 치신하게 말이야 돌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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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살이 아프네 2, 3일씩 뱃살이 구이 안먹는다 너 구이 하나 먹는게 왔습니다 이빨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방학때도 못하니 한 번 같이 먹을게요 이빨이 이빨이 좀 많이 버렸는데 이빨이 좀 많이 버렸는데 안좋아 먹습니다 이야 장어 보시죠 이야 맛잠 보세요 이렇게 개를 이렇게 꼬리 뺀게 제일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접시 상에 보세요 응 접시 보세요 접시 접시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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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돌배씨 오늘 와이무니 택배 먹는거 아닙니까? 아휴 주방 마감이 돼갖고 더 못붙니 네 고래로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하하하하 이야 너무 맛있네 이게 맛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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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큰 동생이 알아낸 맛집이네 맛집 부산 맛집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나도 메루구이 한번 시킬까 했는데 메루구이 아 여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음 아 그러니까 사장님 이제 마무리라서 볼배씨 예 자 이제 이차 갑시다 아니 아직 남았습니다 저 아직 다섯째 남았어요 오늘 진짜 잘 먹네 저 한참 버릴까요? 아니 아니다 하하하하 아 먹고 싶은데 저건 보라 아 아 억지로는 안 보라 아 아 예 손님 다 나갔습니다 마지막 손님 첫 손님이고 마지막 손님이고 첫 손님이고 마지막 손님입니다 아 아 아 자 앞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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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맛있는 거 한번 보여주 있어 아 아 아 꼴이 너무 맛있겠다 맞지 이야 맛있다 음 besi25 sen 빨리 해봤는데 이게 이게 정성 배의 성이 인기 A 의óm이 metro 좋아la 아 이런때부터 해 우 Aaa 딱 백 접시를습니 백 접시 으 즈음 넷 Mus rat 이제 마감을 해야 돼서 저희도 이제 2차로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. 오늘 1차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포차거릅니다 포차거릅니다. 서면 포차거릅니다. 서면 포장마차 사라 바글바글 합니다. 손님도 바글바글 합니다. 포장마차 자리 잡았네. 포장마차 자리 잡았어요. 포장마차 자리 잡았네. 뭐 시켰습니까? 꼬막이요 꼬막. 꼬막. 아 옛날거래. 네? 꼬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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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暴하고. 꼬막. 꼬막. ear siz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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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zed확 screening. 꼬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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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막け separate. 쨘 ngo drastically closet. 페슬座/. 다실때 한잔 하자 찍어봐요 꼬마 찍고있어요 꼬마 꼬마 때 먹던데 꼬마 때 먹네 짐이 모락모락 납니다 들고 가세요 내가 챙길 애지 안 들고 왔거든 다실때 먹으면 맛있다고 음 음 위에 납이라고 맛있네 니 배 터질거 같은데 니는 배가 터질거 같은데 니 아까 배붙지 않겠나 또 넘어가 꼬마는 꼬마는 굉장히 맛있다 꼬마 배가 다르잖아 이거는 뭐 페리카나 호가 있는거 아이가 그런게가 배가 다르잖아 꼬마이랑 오징어는 뭘 사나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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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네 꼬소하네 꼬마 맛집이네 꼬마 맛집이네 꼬마 맛집 아니 우리 진주 진주는 포장마차가 없어집지만 매일부터 관리해야겠어 옷 안맞는거 아이가 없다 이제 다 없어집니다 히힛아 히힛아 서면에 의자 히힛아 삼촌 분위기 괜찮네 골목골목 그릇으로 왔다만 분위기 좋아해 내 새끼손가락으로 맥주 간다 무겁나 하하하하 아니 20.. 200박스 들은거 겠나 하하하하 무겁다 무표정으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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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고 아이가 늦은데 그거는 그래 세숟가락 줘라 세숟가락 두개 줘라 안 퍼진다 퍼지나 안 퍼지나 무슨 재미있냐 노인이가 도망갈달이다 도망갈달 도망갈달 근데 이건 이건 안 그렇게 끼야 와 제 연예인 아니 우주천복긴데 뜨겁다 제 연예인 하자마자 뜨거워 뜨거워 막 간다 우리 친구가 좀 그리 뭐 좀 나쁘진 않다 백인은 아닌데 내가 그동안 이거 몰라 이름 안 뿌리지 뭐 응 먹고났면 말해줘 응 아니 미리 말해주지 아 뜨겁다고 매운이 뜨거워 매운이 뜨거워 잘 드시더라고 매운이 뜨거워 어 맛있네요 이게 몇차입니까 30,45차 3차 3차 여기 히라게라는 곳입니다 부산 중담엘 여기 여기 이거 주시네 언제 피라 위에 언제 피라 고마워요 오늘 중국집이 문을 닫아서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. 여기는 또 다른 집 국밥입니다. 돌베는 밥도 두그룹째입니다. 우리집은 수백, 돌베는 내장국밥. 수백 여기 부산 맛있습니다. 이것보다 자다 말려가지고 밥먹는다고. 왕뚜 해주는 왕뚜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빵이돌베의 빵입니다. 돌베입니다. 어저께 부산 와서 급만남이지? 급만남으로 동생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. 겸살, 물리도 먹으며 겸삭겸삭하고 천원들한테 맴배 끼치고 갑니다. 맛있는 것도 다 먹고 또 편안한 곳에서 잘 쉬다가 또 고향으로 프레치 포옹하고 있습니다. 콤백 포옹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다들 힘들 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늘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구독, 좋아요, 사랑입니다.